대구 남구 선관위 모의 테스트 결과 투표지 분류기는 엉터리 기계 덩어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개표 하루 전날인 4월 9일 대구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엉터리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투표지 300장을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 5대에 3번씩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맙소사 그 결과가 매번 다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엉터리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냥 엉터리 기계 덩어리 아닌가요? 제대로 조사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오직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그것만이 답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